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인데 보호의 정도가 구역별로 다른 게 현실입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게 큰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온샘초등학교 앞입니다. 과속단속, 주정차 카메라 7기를 포함해 안전펜스와 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두루 갖췄습니다. 교통단속 카메라나 안전펜스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맹학교 앞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원인은 시설물 설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인 설치 기준이 없는 데다가 조문 형식이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도로 부속물 중 어떤 것을 먼저 설치하더라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각 시설물의 책임 소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CCTV와 신호기는 경찰청, 도로 부속물은 교육청, 예산은 지자체와 시에서 관리합니다. 조례까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통단속 카메라의 경우 연간 사고 심각성 지표와 사고 건수를 수치화한 뒤 우선 설치 대상을 정합니다. 예방보다는 사후대처의 성격이 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수, 사고 유형, 사고 원인, 보행 조건, 도로 조건, 그 밖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분산되어 있는 관리 권한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원시키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아니면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맹학교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선에서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탄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사고, 보다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HCN 뉴스 최연강입니다.